인천공항 저는 오늘 인천공항에 왔는데요 오늘 출국하기에 팀 멤버들과 이렇게 다같이 왔습니다 보통 이런데서 쇼핑도 하고 아 오늘 착장이 진짜 그냥 편하게 입고 나온거라 아유 그러지마 부끄러워요 편하게 입고 나온거라서 일단은 저랑 같이 비행기 타러 가시죠 50m 줄이면 오는 양이 있어요 풍성하면 맥주 절죠? 어 나 와인 먹을래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요 공항 가기 전에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 멤버들과 같이 밥 먹으러 왔는데 옆 테이블도 밥을 맛있게 부르고 있네요 에이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한식을 먹고 비행기를 두겠습니다 지금 뭘 하러 가냐면 바로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여기가 제 호텔 복도고요 조식을 먹으러 한번 가고있습니다 여기 엔비 엔비토 영어 지금 옆에 쓸어볼게요 그리고 아침이고요 이거는 그 브리또 지금 막내 찬이 분이 잘 먹고 있네요 여기가 이제 제가 먹는 호텔인데요 와 이렇게 여기서봐요 좀 보이네요 피아트 영어 트월이고 저는 이제 공연장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다 마치고 나온 상태인데요 지금은 수영을 안 깎았기 때문에 공연장에 가서 레이크 오버를 하고 제가 리허설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멤버들과 같이 공연장으로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공연하러 가시죠 나오는거야 렛츠 겟잇 네 이제 공연을 하기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오 준비됐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오늘 공연의 키시트에요 여덟 곡을 하고 중간에 게임도 하고 여러가지를 할 계획인데 여기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이제 공연장 밖인데요 곧 있으면은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게임도 있어요 이 게임도 있어요 짱이죠 여기는 지금 시애틀입니다 새로운 호텔로 왔는데요 음 벌써 시애틀에 왔어요 여기가 여기가 바로 세계 최초 스타벅스 1호점인데 제가 여기서 쇼핑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1호점에서만 살 수 있는 거를 샀는데 지금 저희 멤버들이랑 회사 스태프분은 지금 커피를 사고 계세요 스타벅스 1호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어메이징한 커피를 아주 사러 가셨고 전 여기서 지금 스타벅스 최고 세계 최초 세계 최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생일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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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입니다. Professor Kim이 봐야 합니다. Professor Kim이 봐야 합니다. 선생님, 잘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